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성환이 공을 달라는 시도하지만 김한솔에게 듭니다. 김한솔 파고 듭니다. 실패합니다. 멋진 모습을 야옥받는데 건국대학교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이상광은 다시 빠르게 최진강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야초 감각이 좋지 않은 건국대학교 빈 곳을 찾아냅니다. 이용우, 이용우가 빠르게 돌파하면서 두눈 척하다가 레이업 센스있는 플레이 성공! 이번에는 이용우 선수의 농구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기 초반 반전 포인트에서 이용우와...